민자고속도로인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의 조명 설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는 총 연장 81km 중 조명 설치 구간은 26%인 21.3km에 그쳐 조명 설치율이 23%인 옥산 오창강 고속도로에 이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. 소병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간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운전자의 야간 안전을담보하기 위한 조명 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